Elena Byrne Good night, baby champion Don't touch me Don't touch me Now I'm so sensitive Because I'm so hungry Because I'm so hungry I'm hungry I'm hungry! You're always hungry! I'm hungry! 제 콩파! 야식 먹을 사람? 저도 야식 먹을래요 지금 손 든 거 안 보여? 우리 쌤 하라 밥 먹자 다시 밥 먹자 해 줄게 우와 뭘 먹지? 아 피곤한데 일단 냉장고에 뭐 있는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자 아 피곤한데 들어가 들어가 자 쉬어요 배고파요 우와 뭐야 체류가 있어 체류 야 계란도 있네 야 계란? 계란 내가 해줄게 고기? 내가 해줄게 계란 버섯? 내가 계란 해줄게 계란은 내가 할게 그냥 계란은 내가 할게 승민이 카메라 어딨어 해봐 해봐 승민이 뭐가요? 승민아 계란은 내가 할게 여기 반찬이 있어요 뭐야 반찬이 있네? 치킨 해먹으면 안 되냐? 왜 치킨 야 가만 가만 내가 봐봐 지금 보면 나물들이 많고 치킨이 있고 계란이 있잖아 그러면 뭘 해 먹어야겠어 나물들이 있고 계란이 있고 치킨 네루 숲 치킨 네루 숲 치킨 네루 숲 with the side on the side 어차피 지금 반찬이 되게 많으니까 그냥 다 때려받고 비빔밥 먹어도 되고 비빔밥 해먹자 비빔밥이랑 비빔면도 먹자 비빔 비빔 그럼 계란을 지금 해야지 햇발은 먼저 돌리지 지금 그럼 지금 돌려야겠다 난 뭐해? 닉스 비빔밥 만들래? 오 오케이 닉스 형이랑 밥 돌리자 저는 비빌래요 밥을 장갑이 있냐? 장갑 장갑 너 물 뜨거워 조심해 응 형이랑 조심해 아 그 야 그냥 창빈이 재워서 다 만들면 깨우면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왜 그래? 왜 그래? 거기다 계란 할 거예요? 응 자 승빈이도 장갑 창빈이 이제 뜯기 아 뭐예요? 일부러 이거 위험하니까 이렇게 해놓은 건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항상 부엌에서 손잡이는 항상 안쪽으로 왜냐면 지나가다가 건드리면 이렇게 뚝 떨어지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안쪽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네 끓어 끓어 자 어 형님 여기서 이제 볶음밥 만들어드릴게요 그리고 볶음밥 만드는 동시에 이제 다른 냄비로 이제 비빔면을 끓일 거예요 비빔면 만들 수 있지 승빈이 승빈이 자 형님 이거 밥 비빔면 닭만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계란살 깨기는 것도 해야 돼요 알았죠? 네 매일 펠릭스는 아주 맛있는 비빔밥 왜? 당신이 뭔데 당신 마음대로요 내 마음대로 밥만 넣고 놀면 되잖아 아 진짜 난 기다리면 되겠다 얘들 이것만 도와줄래? 자 우리 감 좋은 창빈이 일로 와봐 하하하하 저거 불렀어요? 네 자 이거 계란이 두 개나 있잖아 네 하나는 삶은 계란이고 하나는 그냥 나이 계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걸로 맞춰볼래? 아 얘 삶은 계란이잖아 확실하게 해줘요? 아니 잠깐만 삶은 계란인지 아닌지 어 얘 흔들려 근데 얘도 흔들려 뭐야 섞여있는 거 같은데? 삐약 삐약 섞여있죠? 삶은 계란이야? 동생들 어제 삶은 계란은 우리 비빔면에 넣으면 되니까 얘는 날계란이에요 날계란이에요? 확실해? 확실해요 오케이 오케이 형 지금 날계란 색이 필요한 거예요? 어 내가 날계란 하나 더 골라볼게 형 이거 날계란 날계란 확실해? 확실해 확실해? 확실해 확실해 아니면 어떻게 할래 아 내가 흔들어 봤잖아 아 내가 방금 해도 흔들어 봤잖아 아 이거 흔들어 봐 가니까 알잖아 딱 보면 알잖아 어? 삶은 계란인데 뭐야 아 이거 이거 형 흔드니까 먹고 와라고 음반은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나 테스트 테스팅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확인해 줘 아이씨 맛있네 먹고 싶은 거 다 넣어 먹고 싶은 거? 다 넣어야겠다 음 오레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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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음밥? 네 오 냄새 좋다 피를 할래 고파 네 된 거야? 된 거 맞아? 약체, 내가 양을 또 잘 알지 형 잘 알지 이제 창빈이 형의 헤드 셰프네 헤드 셰프 완전 요리사네 때려먹어! 고소수는 내가 볼 때 흔만 쓰다 때려먹어 고기는 다 넣어 이거 다 넣을까? 버거는 다 넣어 오케이 어? 버거 차감물? 네 이거 다 넣어? 이야 아 비빔면이 죽이더 수축 그걸 까먹었어 신민이 면 부는 걸 좋아하는 거 주니 대던 밥이 대던 면이 불면 좋아요 양이 많아져요 그렇긴 하지 시금치 면이 맛있는 시금치 시금치? 자 그러면 저거는 릭스가 하고 우리 창빈이는 이제 대망의 계란 프라이를 한번 봅시다 싫어요 이 정도? 그래 하지마 더? 창빈이 계란 프라이를 못하니까 그러면 창빈이 보다 계란 프라이를 훨씬 더 잘하는 숭민이한테 물어봐야겠다 숟가락? 숭민아 숭민아 계란 프라이 하나만 할까? 아 네 아 그치 네가 창빈이보다 훨씬 더 잘하잖아 그치? 맞아요 창빈이는 계란 깰 방법도 몰라 나와 봐요 나와 봐요 형 그 숟가락만 숟가락만 치워줘 할 거야? 창빈이 도전할 거야? 나와요 오케이 오케이 형이 기름 넣어놨어 숟가락 치워주세요 땡큐 그... 저... 불안하네 야! 창빈이 창빈이 계란 깬다! 와 망했다 색깔 구분하면 어떡해 띄올로 붙지 띄올로 붙지 아니 도대체 계란으로 반위치 이기 와 22년 만에 계란을 깨는 거야? 으어 정말 기쁜 날이다 So easy 우리 엄마가 이거 보고서 감동받으실 것 같은데요? 어머님 같아요, 나도. 날개는 하나가 뭐지? 냉키야? 날개는 없나, 이제? 네. 얘도 삶은 계란이네. 창빈이 형, 핵샵. 비빔밥 완료. 여러분들, 반숙. 밑에는 바삭바삭. 반숙이 아니라 위에가 안 입었을 때인데? 그냥... 선유사이랍 아니야, 선유사이랍? 뒤집으면 되는 거죠? 싹 다 뒤집어. 오! 싹 다 뒤집어. 싹 다 뒤집어. 오! 가스레인지는 안 켰네? 재밌구만. 다 뒤집어. 창빈이 형, 그냥 프라임팩 자체를 이렇게 부으면 어때? 오 마이 갓. 오! 베리 나이스. 자, 그럼 지금 요리는 다 된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아, 또 먹고 있어, 나. 한 잔 먹어보고 이거 어떻게 했나? 비빔면이 따뜻한 비빔면이 어딨냐? 아니, 따뜻하다고 생각하니까 따뜻한 거야. 그래? 난 찬물에 두 번을 내쫓네. 장비도 도와줘, 계란 까는 거. 장빈이. 계란 까는 거 도와줘, 얼른. 장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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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빈이, 계란 까는 거 도와줍시다. 장빈이. 자, 그럼 자, 이제 빨리 consumo 하고 먹으러 갈게요, 예. 오, 변빠rand 맛있겠는데? 계란하이 어디에 냈냐, 하나? 먹었냐? 진짜 먹었냐? 안 먹었어. 아이, 안 먹었다니까. 아이, 냉ή삐 안 먹었어. 나 아니야. 아, 해 bak. 야, 앗. 잠깐만요 이제 안 먹었다고요? 계란은 없는데? 제 알 없어졌어 진짜 느릿느릿 깔래요? 느릿느릿 깔래요? 알려줘 봐 그렇게 까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막 탁 하고 이렇게 맞아, 나 그렇게 해 근데 이미 이게 다 깨져 있어가지고 누군가 때문에 누구 때문에? 네 승민이 한숨 주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저희 먹으러 갑시다 배고파 비빔밥은 그냥 다 때려받고 이렇게 섞어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나 한국에 와서 급식실? 급식실 항상 애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먹어야 맛있게 먹을 수 있냐? 그런 걸 왜 물어봐요? 형이 알아서 줄 때 있게 판단해서 먹으면 되는데 그런 걸 왜 물어보냐고 아니, 애들 말은 다 그거였어 그냥 거기는 반찬은 다 때려받고 비벼서 먹으면 맛있다 이래서 오, 그렇게 먹어보니까 진짜 맛이라도 자, 그럼 저희 한번 먹어볼까요? 네 자, 그럼 막내 퍼스트 오케이, 막내 퍼스트 내가 막내지 왜 네가 막내야? 내가 막내 내가 막내지 형, 내가 막내야 야, 농복아 너부터 먹어 나부터? 얘가 막내 아니야? 뭔 소리야? 9월 22일 9월 15일 50개 0,000원 있는 헌게 안 먹어도 되죠? 너 이행이 다음으로 어린 거네? 알았어 야, delivered For entrust 왜, 왜, 왜 막내 busted이 lá 형한테 허락 맡았어 형한테 허락 맡았 이거 먹으면 되지 형이 다 같이 파티는거 먹자구 아 부탁이야 나 한번 먹어볼게 맛있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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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게요 짙도 있게 가져가네 난 비빔면부터 먹어야지 비빔면 떡이네 아니 만약에 바로 먹었어야 돼 한 20분 흘렀어 풀어줄게 풀어줄게 와 진짜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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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감동이야 다행이다 너가 센스가 있으면 숟가락을 내릴 수 있겠지 응 자 릭스 땡큐 릭스 센스 매워 매워? 맵게 있어? 내가 매운거 못 먹는거 알잖아 라면 회사한테 잘한거야 소스가 맵다 아니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먹으니까 좋다 만들어서 먹으니까 좋아? 나도 아니 내가 평소에 진짜 요리 안하는데 그렇게 우리 소중한 멤버들과 함께 이렇게 음식을 만들기가 너무 기분이 좋네 맛있다 진짜 맛있어 먹어봐봐 아니 맛있어 맛있어 진짜 여기서 야식을 먹는 멤버가 누구지? 나는 가끔 나는 요새 나 요즘 안 먹어 왜? 거짓말 아니고 진짜로 왜 친해졌어? 어제 어제 야식 안 먹었어 야 나 진짜 야식 안 먹어 요즘 야식을 먹으면 살이 찌겠지 지금 살이 쫙 빠졌잖아 마지막으로 먹은 야식이 언젠데? 그저께 요새 야식 안 먹으니까 요즘 많이 먹어 그래 차미 오랜만에 야식 먹는 거네 그러면 알았어 평소에 야식 뭐 먹어? 수민이는 치킨이지 나 요새 치킨 많이 시켜봐 너 뭔 치킨? 노랑통닭? 노랑통땡 수민이는 그 그 황금빛 나는 그 치킨 너 후라이드 파잖아 응 난 치킨에 장난질해 놓은 거 싫어해 아니면 약간 그런 거 있어? 야식으로 이걸 먹는다고? 혹시 그런 메뉴 있었는지 난 초밥 초밥을 약간 야식으로 먹으면 되게 뭔가 건강한 느낌이 들어 야식으로 커피 그럼 잠 못 자잖아 다 찾아먹는 건데 타코야키 음 문화야키 좀 먹어요 아니 뭐 그냥 야식이 다 거기다 거기다 다 맛있어 난 호주에서 그거 많이 했어 밤에 너무 배고프면 아이스크림을 아예 그냥 한 통째로 그냥 다 퍼먹었었어 밤에는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위가 놀래요 항상 따뜻한 물 먹고 위가 어머! 하고 놀래? 진짜로 아예 형 이거 빵꾸나요 진짜로 아이스크림 왜 위가 빵꾸나? 아니 그니까 차갑잖아 아니 얘가 잘 준비를 해야 되네 위가 그걸 차가운 걸 얘가 갑자기 먹으면 그래? 그럼 창민이 먹지마 빵꾸난다며 우리 형 소중한 위에 빵꾸나만 이거 먹겠다고? 이걸? 지금? 아 그럼 창민이 먹지마 그럼 저 빵겠고 근데 형 위에 빵꾸나 아 괜찮아 초코네 괜찮아 어렸을 때 제일 뭐 가장 좋아했던 제일 많이 먹었던 아이스크림이 있어? 네 사탕 음 사탕밥 그 커피 맛 그.. 그 뭐지? 왈드바디? 아니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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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왈드바디 우리 아빠 먹는 건데 어 우리 아빠도 엄청 좋아하는 거여서 와 진짜 아빠 아빠! 그거 알아? 그 서주 얼음주 오! 초록색 진짜 맛있어 맛있지 그다음에 그 동작 와.. 그게 레전드야 멜론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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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맛 어? 난 워낙 바나나를 좋아해서 바나나맛은 두 개 맛있어 뭐? 와 와 와? 음.. 바닐라 맛 너 와 몰라? 나 나중에 형 사줄게 진짜 맛있어 고마워 와 진짜 맛있다 이거 공감하는 사람 위에 이거 먹다가 안 나오면 여기 깨부는 거 에? 몰라? 너 뭐 어떡해? 여기 먹다가 어 이제 이게 안 들어가잖아 응 여길 깨물어 여길 깨물어서 이렇게 나오게 해 또 다시 여기로 먹는 거 아 알아 알아 난 옆에 특히 이 친구면은 옆에 앙앙앙앙 앙앙앙앙 해서 이렇게 누르면서 약간 부시는 거지 걸리니까 응 이런 적 없어? 밑에를 이렇게 네 피곤해요 먹고 바로 살면 큰일 나요 위에 빵꾸나? 저 위에 빵꾸나 저기 저는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조금 적당히 그냥 잘 먹는다 너 그럼 이번에 이렇게 입안에 아우 이 닦고 다야지 또 이 닦아야 돼? 또 이 닦아야지 그러니까 안 닦아? 닦아줘 닦아줘 닦아줘? 이렇게 이렇게? 닦아줘 안 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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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일단 핑크색 응 제끼 제끼는 핑크 너 뽀가리 난 뽀가리 노란색 스카이 픽스 블루 아 나 이거 먹고 싶은데 아이스크림 나이스 땡큐 안 해? 나 더 먹을 거야 양치 깨끗이 하고 가서 잡시다 응 네 오케이 갑시다 지금 자면 안 되는데 왜? 위에 빵꾸나 아이스 아이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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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불러 아이스크림까지 마무리가 너무 좋았네 이제 진짜 자 볼까요? 응 시리아야 전 폰할 거예요 자 얼른 잡시다 그래서 오늘 자고 네 안녕히 주무세요 안창민이는 자고 네 아우 방금 먹었는데 주민이 자고 방금 먹었는데 바로 자면 와 진짜 그냥 눈 강한 거 바로 잘 거 같아 방금 먹어야 바로 근데 돼지들 잘 때 누워서 자? 아니면 어떻게 자? 그러면 서서 자? 서서 자? 서서 자? 돼지들 어떻게 자냐? 서서 자? 직접 가서 봐 어? 어? 직접 보고 있는데? 누가 서서 자해? 자 오늘 자 오늘 자 오늘 자 자 한번 불 꺼 볼까요? 굿나잇쌤니? 굿나잇쌤니? 굿나잇 에브리먼 퐁나잇쌤니? 굿나잇쌍 톡톡톡톡한 ались 야 잠자 자 봐봐 아니 뭐하는데 아 추워 안돼 버 Sandra 버지마 버지마